찡찡찡찡이야 김찡이야 호감명 난 떠난다 칡찡찡찡찡이야 험겨려줘줘 쏘올리 선호 난 다친 살기가 힘든 세상에 믿을 사람 바보 SBS에 또 와서 촬영 중이에요 SBS 석시장 월급도 안 받겠다는 국민만이 전국인 사람 다긴 해, 다긴 해, 다긴 해 살리네, 살리네, 서울 살리네 서울시대 타보는 사람 칡찡찡찡찡찡이야 기용찡이야 험겨려줘 난 다친 칡찡찡찡찡이야 험겨려줘 석시장 8인 SBS 카메라맨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저기 다 찍고 있습니다 자, 과연 얼마나 내보내줄까요? SBS 촬영팀하고 다른 팀하고 두 분이 왔습니다 저 빈덩에도 있고요 연애가 힘든 세상에 연애 수단 주는 허경영 서울 예산 70% 아끼겠다는 국민 세금 절약할 사람 너끼네 아끼네 재구받기네 살리네 살리네 소살리네 서울시는 살려둘서 찌찌찌찌찌야 기옥시야 허경영 날 닮았다시니 찌찌찌찌찌야 허경영이야 서울을 사랑할 거야 서울시 시민들 사랑하시는 나무로 지상계에 바꿔줄 거야 기옥시야 기옥시야 과연 도로가